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상황이 참 심상찮네요 희한한 것은 보면 버블 같은 것이 심하다가 불황이 오게 되면 그 흔한 돈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돈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돈줄이 바짝 말라버리죠 특히 버블이 좀 심했다가 불황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본격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의 다컴 위기라든지 2008년대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깊은 불황이 오면 갑자기 돈줄이 말라버린 거죠 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오늘 매일경제를 보다가 현장시제를 참 잘한 기자들이 있네요 그게 75만 명이 몰렸던 이 회사의 모든 지원을 권고사직 통보하는 일이 있어났다 지금 이제 한참 초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수익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네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각국의 금리 인상 기조, 인플레이션 공포, 경기 침체 우려, 기술주, 주가 폭락 등이 맞물리면서 아주 극감했는데 실리콘 베릴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감지됐는데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스타트업 업계로 옮겨 붙고 있다 많이 망하겠네요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어제도 일부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인 오늘회라는 그런 아주 성장세가 빨랐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누적 매출액이 131억 4천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2016년에 창업이 됐는데 40억 규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채하는 수익성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투자를 하던 그런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에 돈을 댔던 사람들도 손해가 크겠네요 사실 오늘 식당은 작년 초에 120억 규모의 실리저피 투자를 유치한 데 성공했고 누적 회원수도 75만 명이 웃돌았지만 그러나 뭐 좀 불우하네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투자금을 받아서 급속도로 회사 규모를 키웠지만 수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 계열이 찾아오면서 회사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9월 KB인베스먼트에서 1500억 원 투자를 유치했지만 현시쯤에 새로운 투자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00억 원 투자한 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도 보고 또 한국도 보고 이렇게 하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동을 걸게 되면 정말 악소리가 나겠네요 여러분들 잘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한국상의 세력 as planet 왜냐하면 주자로 기원적인 수 선 pleasure 그렇게 이용 wanted tochi 어떨까 권리 grade